화이팅 화이팅 또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한데 너무 미쓰시네요 신문과 함께 배곡 중이래요 네 옷 갈아입고 자전거 고!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달리는 얍게 사이브를 오늘 영상에서는 슬림하고 파탄산화 사실을 위한 중국 나인 리스트에 10시 남성 슬림하고 파탄산화 사실을 위한 중국 나인이 시키는 중 슬림하고 파탄산화 사실을 위한 중국 나인 리스트에 아주 재밌게 보이십니다 와 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오늘 자전거 임무 완성! 안녕!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되게 어리버리 했잖아요. 그쵸? 너무 워낙 아름다우셔가지고 미모가 듣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워킹이요. 너무 못하잖아요. 발전을 하긴 했나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나요? 열심히 준비를 하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너무 감사합니다. 화이팅! 우리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텐데 좋은 결과 알려주세요. 안녕! 네, 안녕! 문자를 받았어요. 지금 야필사이클을 타시는 분이 저를 이겼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다시 불끈 솟아서 승부욕이 솟아서 레이싱! 10키로를 19분 59초만에 완성했습니다. 온몸이 땀 나고 샤워하러 가겠습니다. 오, 샐러드 먹을 거예요. 저의 영상은 제가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너져서 무너짐을 보여주는 영상 같네요 다시 열심히 자전거를 탈 때가 왔습니다 내일이 대회고요 최대한 부정은 빼고 대회를 나가야 되겠어서 다시 야빛 자전거에 올라왔습니다 집에서 이런 앱을 깔고 주위의 친구분들이랑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살 빼는 거 운동을 통해서 살을 빼는 거니까 정말 좋은 거 같습니다 저를 이겼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도 이 태블릿이 있으니까 정말 하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정말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타고난 것도 살짝 있긴 하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다 타고 나면 땀이 엄청 나 고진아 고아피야 누가 날 추월했어 알려자 네 지금 연대입니다 연대 오늘 행사가 연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리거든요 가서 오늘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이따 만나요 들어가 볼게요 제일 바로 전에 리허설하러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테이지 짜자자잔 짜자자잔 짜자잔 5번 5번 민재원님 5번 민재원님 도전을 저에게 주셨고요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 야핏 사이클을 이용해서 유산소 운동을 했었는데요 관리를 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패션쇼나 이런 활동들에 대한 기대감 또는 설레임이 가득가득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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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Agr다 interes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